오 소유씨는 어떤가요? 이 답변 하하하하하하하하 제 침해요 그럼 내가 하이틴이다 하는 포즈 한 번 가볼까요? 내가 하이틴이다 오 박자 맞췄어 역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녹음실에서 제일 오래 있던 멤버는 윤병씨다 이유는 뭐예요?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언니가 이번에 애드리드와 녹음하는 파트가 많아요 많아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어줬어요 열심히 화강도 쌓고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할 때 많았군요 할 때 많았군요 또 오래 있을 수 있고 또 수정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다음 거 할게요 솔직히 나보다 핑크볼에서 잘 어울릴 것 같은 멤버는 없다 없다 많긴 할 텐데 이번에 제가 핑크니까 제가 최고 먹겠습니다 아이 ya 이런 거 좋아 이런 게 다 붐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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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주리씨한테 물어볼게요 네 그럼 나보다 오렌지색 잘 어울릴 것 같은 멤버는? 폴 없다 없다 흐하 하하 쥬리도 붐 올거야 붐이에요? 붐이에요?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비타민 인거에요 어! 인거에요? 네 비타민이에요 제가 제일 비타민이에요 멤버들 인정하나요? 아 인정합니다 비타민은 줄씨가 가져가는 걸로 네 비타민 J 좋아요 좋아요 자 인간 비타민 표정으로 한번 가볼까요? 네 좋아요 줄씨 가볼게요 아 하나 더요 아 하나 더요 아 하나 더요 아 하나 더요 오